정국씨도 뭐 있지 않아요? 오늘은 제가 안 끼고 있고 진영이 끼고 있는 반지 있죠 이거 아 이 반지요 이 빨간 반지 요 반지 한번 손으로 문질러 보시겠습니까? 아 제가 문질러 볼까요? 바로 이 반지는 진영이 애교 3종 세트를 보여주는 그런 반지입니다 오케이 자 애교를 보여주기 전에 매직 반지네 여러분 이리 오세요 자 한번 제대로 봅시다 오케이 어떤 애교인지 봅시다 그래도 그 자 5,6,7,8 자 5,6,7,8 자 5,6,7,8 엄청난 3종이네요 감사합니다